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FDA 승인 불발은 시설 문제다 라고 진영권 회장께서 직접 해명을 했죠. 주가 상승의 시작 신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강력하게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일어났죠. FDA 허가 기대감은 역대 최고입니다. 제가 계속 주장했죠. 한가 두방 맞든 말든 기대감은 역대 최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들을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거는 허가입니다. 허가. 제가 보는 해석은 허가다. 진영권 회장께서 2루타 쳤다고 했지만 제가 한술 더 떴죠. 3루타입니다. 이거는. 번트만 살짝 대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설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제가 진영권 회장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퍼실리티 이런 부분들 장비라는 부분은 반도체나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서제약 이런 신약 개발 장비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겁니다. 생산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반도체 장비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반도체 장비는. 비싼 것은 장비 한 대 천억짜리도 있습니다. 천억짜리. 포토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장비도 엄청나 비추고 정말 복잡한데. 그래서 이런 복잡한 장비를 다뤄봤던 이렇게 그런 경험치를 제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퍼실리티. 장비 문제다 하는 이런 부분을 딱 캐치를 하자마자. 아 이거는 되는 거다. 이거는 지금 일단 약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약물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죠. 이 결과물이 이상 없다. 이런 부분이죠. 이 결과물이 이상 없다. 반도체로 치면은 이 반도체 결과물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상 없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 이상 있다. 이러면 공정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퍼실리티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되는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드렸죠. 이거는 그야말로 마이너한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마이너한 부분.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발이 되었냐 어쩌네. 1년 반이 걸리냐 어쩌네. 하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모르는 사람은 올 수 있습니다. 기계 서비스 등의 특수 기능이 퍼실리티인데 공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배관 쪽에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스가 들어가는 이런 쪽이라든지 청소가 잘 안 됐다. 투에서라고 부르는데 그런 청소가 잘 안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좀 별거 아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문제다. 그렇게 보셨다. 그것도 이제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했죠. 마이너한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영의자께서는 처음에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잘 몰랐을 겁니다. 이게 알 수 없죠. 당연히. 그냥 피드백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아마 좀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나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오늘 이렇게 해명하는 영상이 나왔죠. 8%대 급등을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더 많이 올랐죠. 10%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 승인 불발은 시설 문제다라고 해명했죠. 시설 문제입니다. 시설 중에서도 직접 이렇게 해명을 할 때 보면 공조라든지 청소가 잘 안 됐다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하고 있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보통 어디 구멍가게가 절대로 아니죠. 엄청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항서제약이. 한때 시총이 100조가 넘어간 제약과 요의사가 얼마나 잘 돼 있겠습니까? 칸넬유주마의 병용요법 관련해서 FDA에 신약가 신청했지만 시아래를 받으면서 연일한가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랐죠. 약물에 대한 부분은 일단 허가가 난 겁니다. 사실상 허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남은 것은 칸넬유주마 제조시설에 대한 퍼실리티 마이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FDA에서 피드백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드백이 이제 구체적으로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제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조치해서 아마 마이너 부분이라서 서면으로 보내면 FDA에서 오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가서 내가 봐야 되는데 이런 지금 아주 중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면 보고를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오케이 뭐 잘 됐네 라고 만족스럽다 하면 그거만 보고도 허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와서 좀 한번 보겠죠. 훑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항서작이 마이너한 퍼실리티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허가가 나아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참 코미디 같은 그런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HFB 승인 불발의 이유를 제조 공정이 아닌 시설 문제. 자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닌 마이너입니다. FDA 미팅을 신청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소식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죠. 자 그러면서 아주 뭐 내용을 들어보면은 거의 맞는 말입니다. 거의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죠. 11% 반등이 나왔고 거래량도 800만 줄을 찍었는데 자 이 정도로 올라왔고 기관도 계속 5연선 매수고 외국인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거래가 엄청나게 크게 터지면서 매집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매집을 했고 여기서 한번 겁을 주고 올렸다가 내려치고 단타를 좀 치고 그 다음에 잡아서 들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버렸죠. 여기서 한번 찔러주고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지금 허가 가능성은 역대 최고조입니다. 역대 최고조. 그리고 수급도 아주 좋아졌죠. 이제 뭔가 아 점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정리가 되죠. 아 이런 문제였구나. 이건 별거 아니잖아. 약은 지금 피드백을 받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상을 다시 해라.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이거 또 이거 언제까지 언제 다시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캐치를 잘해야 됩니다. 캐치를 캐치가 딱 되는 순간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이거 다른 종목들 싹 매도하고 이쪽으로 다 옮기는 걸 추천합니다. 다 매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적중했죠. 그러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 그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고 이제 쭉 내려오니까 아니잖아. 괜히 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겠지만 하루이틀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보고 아 이거 아니네. 맞네. 아니 그게 일힐비입니다. 제가 계속 일힐비 하지 마세요. 일힐비 하죠. 매일매일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일히일비 분희분비 할 때 아닙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허가 날지 안 날지만 거기에만 무조건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허가 날 겁니다. 허가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소리다. 왜 높으냐. 쭉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 그냥 다른 거 있으면 싹 썼냐고 HLB를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가지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이제 좀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HLB가 엄청난 박인세일 영역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좀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별로 겁 날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별로 겁이 날 만한 부분이 없다. 그럼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지 뭐. 허가 나나 안 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허가가 이제 나는 쪽으로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이게 시간이 정말 얼마 걸리지 않는다. 지금 퍼실리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 않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 매집을 일단은 많이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방 맞아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도 갔다가 밀리고 나서 쭉 올라갔죠. 지금 위치가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도 되죠. 여기 정도 되니까 다시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갔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떼서 여기로 갖다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가다가 눌렀다. 가다가 눌렀다 하죠.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허가가 날지 안 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허가가 난다 그러면 이거 뭐 HLB 가치가 허가가 나기 전과 나고 나서의 이 가치의 정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외국인하고 기관들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죠. 이 한가 두 방은 상당히 오버였습니다. 오버. 완전히 오버했다. 약물에 대한 부분의 피드백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심리관리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이 부분에 집중한다. 내가 보기에는 허가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거 봐봐. 승인 안 될 줄 알았어. 나는 HLB 주지 나 같으면 안 산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 안 사면 그만이고 팔면 그만이죠. A씨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따라하면 됩니다. 몸 물질도 중국이고 병역 물질도 중국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만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난다. 승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히 안 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일부러 코미디 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죠.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좀 이상합니다. 중국에서 임상을 했고 중국에서 임상한 것은 승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걸 왜 승인해 줍니까? 나 같으면 안 섭니다. 이러고 있죠. 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 팔고 그냥 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해도 해도 너무 심하죠. 이거 보면서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이제 뭐 어떻게 깔려고 해도 별로 깔만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왔다. 저 뉴스 보고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입니다. H&M 흔들면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오늘 마이너스까지 왔죠. 살짝 0.79% 매수 H&M 매수 여기서 또 추가로 매수했으면 11% 먹은 거죠.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니 꽤 수익이 벌써 많이 났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주식 포트가 있는 것 다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했기 때문에 지금은 H&M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해명도 잘 나왔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속도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 뭐 흔들면서 가겠지만 상당히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주 근시한적으로 보면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정리가 좀 되었죠. 얼추 그러면 흔들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